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자, 우리 2주 만에 보나요? 네, 제가 건강이 좀... 아,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직도 제가 제정실이 좀 안 들어와가지고 멍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못 알아들었어 자, 보소 우리 2주차 지난 시간에 우리 앞에 이제 균형점 이동 전까지 배웠고 수요 공급에 대한 이론 가장 중요한 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구분했었죠 수요량의 변화는 어떤 A의 수요량이 변할 때 A의 가격에 의해서 A의 수량이 변할 때 해당제와의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할 때만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해당제와 가격이 아닌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변할 때를 수요의 변화라고 했죠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여기까지 배웠었고 자, 균형점 이동 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봤을 때 오른쪽으로 내려가 있는 곡선은 수요곡선 D라고 하고 오른쪽에 올라가 있는 곡선은 공급곡선 S라고 하죠 이때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난 이 점을 균형점, 균형 상태라고 했을 때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수요의 변화, 수요의 증가라고 하죠 이때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이유는 해당제와 가격이 아닌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변했을 거예요 곡선이 오측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균형점이 갔을 거고 이렇게 이동했을 때 이걸 균형점의 이동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균형점의 이동이 일어났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은 어떻게 변했겠냐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1번이 2번으로 갔을 때 올라갔으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균형 양은 증가 이렇게 판단하겠죠 이 내용을 우리가 좀 해석해 보면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건 뭐예요 공급곡선이 가만히 있죠 그래서 공급이 일정할 때 일정할 때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수요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수요의 증가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수요의 증가가 일어나면 균형점의 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제 균형 가격은 상승, 균형 양은 증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때 이제 균형점의 이동이 있을 때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이 있고 수요 공급이 증가 감소도 있을 거고 우리가 판단하는 건 균형 양과 균형 가격인데 첫 번째 판단하는 건 균형 양이죠 균형 양 무조건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증가하면 곡선은 우측 가니까 양은 증가 이렇게 판단할 거고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하면 양은 증가 이렇게 판단하고 두 번째 이제 균형 가격이죠 균형 가격을 판단할 때는 시장의 논리대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수요가 증가하면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변할 거냐를 찾는 거죠 사는 사람이 많으면 수요 경쟁이 일어나서 가격이 올라갈 거고 공급이 증가하면 물량이 많아질 거니까 희소성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공급이 증가한 이후에는 가격은 하락할 거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할 거고 공급이 증가하면 물량이 많아져서 희소성이 떨어질 거니까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우리가 판단할 때 이걸 가지고 수요 법칙이라고 하면 안 되죠 수요 법칙은 뭐에 의해서 뭐가 변할 때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할 때고 이건 균형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죠 수요가 변해서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했냐 이걸 수요 법칙을 적용하면 안 돼요 비싸면 안 산다라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많이 살을 때 그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변했겠냐라는 건 시장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공급이 증가하면 물량이 많아져서 희소성이 떨어질 거니까 가격이 하락한다 첫 번째 양 판단하고 두 번째 가격 판단한다라는 것이 균형점의 이동이었죠 이게 한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돼요 보너스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건데 수요와 공급 중에 하나만 변하고 하나가 변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공급은 가만히 있는데 수요만 증가했을 때 우리가 판단하는 건 변한 것만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 공급 중에 하나만 변하면 변한 것만 판단한다 첫 번째 본다라면 수요가 가만히 있고 공급이 증가하면 이 가만히 있다는 건 수요 곡선은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증가 감소하지 않고 가만히 일정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불변 변하지 않는다 고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가만히 있고 공급만 증가했을 때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는 건 볼 필요 없고 이제 변한 것만 의해서 균형점 이동을 판단하니까 증가하면 무조건 양은 증가 증가하면 곡선 오른쪽 가는 거니까 양은 무조건 증가죠 첫 번째 판단하고 공급 증가하면 물량이 많아져서 이제 희소성이 없어질 거니까 가치가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이후에 가격은 하락 이렇게 두 번째 판단하는 거 수요와 공급 중에 변한 게 있으면 변한 것만 가만히 있는 건 볼 필요 없고 자, 이 한번 보죠 수요 증가하고 공급이 일정했을 때 일정한 건 볼 필요가 없고 수요 증가니까 증가하면 양 증가 수요 증가하면 서로 살려고 했으니까 가격은 상승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데 둘 다 변하는데 변화폭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크게 변한 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자, 변화폭이 큰 쪽만 판단한다 자,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더 크게 변한 경우라고 나왔어요 수요도 증가했고 공급도 증가했는데 얘가 더 크게 변했다 큰 포로 변하면 크게 변한 것만 판단한다 작게 변한 건 볼 필요가 없고 크게 변한 거 그럼 증가하면 양은 증가 수요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 한번 보죠 수요 감소폭보다 공급 감소폭이 크게 변했다면 작게 변한 건 볼 필요가 없고 크게 변한 것만 판단한다 감소면 양 감소 공급 감소면 가격은 상승 자, 중요한 건 이제 둘 다 변하는데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죠 이때 뭐 암기해서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해석한다는 건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변했는데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을 때죠 수요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됐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둘 다 변했어요 그럼 각각 따져본다면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를 각각 따져보면 증가하면 양 증가 수요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 자연스럽게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공급 증가면 증가니까 양 증가 공급 증가면 가격은 하락되겠죠 자, 그러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둘 다 동시에 일어난다면 예외에서도 양 증가했고 예외에서도 양이 증가했으니까 양은 당연히 증가됐을 거예요 그래서 양 증가는 문제가 안 되고 수요 증가에 의해서 가격은 올랐는데 공급 증가에서 가격이 내렸으니까 가격은 올랐어요, 내렸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더 크게 변했다라면 가격은 얘는 가격을 올렸고 얘는 내렸으니까 얘가 더 크게 변했다라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만약에 얘가 더 크게 변하면 어때요 가격을 올리고 내렸는데 얘가 더 크게 변했으니까 가격은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많이 변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얘가 크게 변했다라면 얘를 따라갈 거예요 가격 상승이고 얘가 더 많이 변했다라면 가격은 내려갈 건데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알 수 없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격은 알 수 없다 그래서 누가 많이 변했다는 변화폭이 제시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같이 변하면 어떨까요? 똑같은 폭으로 변했다라면 둘 다 증가하고 증가했는데 변화폭이 똑같다라면 양은 당연히 증가할 거고 가격이 오른 만큼 내릴 거니까 가격은 변함 없다 가격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찌 되거나 이런 경우는 변화폭이 누가 더 많이 변했다 똑같이 변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가격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가격은 알 수 없다가 하나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둘 다 변했는데 변화폭이 똑같은 경우죠 방금 해석했던 내용과 똑같은 얘기인데 수요 증가, 공급 증가니까 둘 다 양 증가시켜서 양은 증가될 거고 수요 증가해서 가격 오르고 공급 증가해서 가격 내릴 건데 얘가 만약에 변화폭이 똑같은 경우라고 나왔으니까 가격 오른 만큼 가격이 내렸다는 얘기죠 100원 올렸다라면 100원을 내렸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가격은 뭐하다? 일정하다 일정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불변이다, 변함 없다, 고정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가 변화폭이 똑같은 경우라고 나왔던 거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완전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건 100%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완전 우리가 이제 완전 비 이렇게 기억해 놨어요 완전 비 내린다 그러면 수직선이었고 이 수직선의 의미를 해석한다면 우리가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건 가격이 변하는 거고 왼쪽 오른쪽 가는 건 양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직선의 특징은 이 점들이 선을 따라서 올라가나 내려갔다 할 수 있는데 좌우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게 이 곡선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양이 감소도 안 되고 양이 증가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의 불변, 양이 변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소, 증가 안 된다, 불변이다 이걸 다른 말로 일정하다 또는 고정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이 일정한 곡선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수직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일정한 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죠 양이 일정한 건 수직선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제 전에 토지의 특성에서 배웠을 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무슨성에 의해서? 부중성이죠? 만들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공급이 불가능한 거죠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를 물리적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 갈 수 없는 곡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곡선? 완전 비탄력이에요 오른쪽 갈 수 없다는 건 왼쪽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어찌 됐거나 물리적 공급 곡선이 불가능하다를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라는 말과 똑같이 썼었어요 양이 불변이고 양이 불변이라는 건 양의 0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0은 여기고 만약 양이 이렇게 100이라고 한다면 양은 언제나 얼마로 일정하다? 100으로 그럼 함수식은 양은 Q는 언제나 100으로 일정하다 수요가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가격과는 상관없이 가격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양은 무조건 100이다 그래서 Q는 100 이렇게 쓰면 우리가 PQ가 같이 나있는 한 수가 아니라 P는 숫자, Q는 숫자 그냥 Q는 숫자로 끝난 함수식이 나오면 이거 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식이 나오면 양은 언제나 100으로 일정하다라고 양이 일정한 곡선을 얘기한다 수직선 생각해놔야 돼요 반대로 완전 탄력을 본다면 얘는 이제 수평선이고 얘의 특징은 좌우로는 움직일 수 있는데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라 안 한다는 얘기니까 가격이 일정하다 가격이 불변이다 가격이 고정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0은 아니죠 얘가 만약에 200이란다면 가격을 언제나 200으로 일정한 거예요 그럼 함수식을 어떻게 쓰냐면 P는 200 이렇게 쓰겠네요 그래서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은 절대로 감으면 안 되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균형의 이동과 관련해서 봤을 때 한번 보죠 얘가 만약에 수요곡선이라고 보죠 수요곡선 공급곡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공급곡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공급이 증가했다고 해보죠 얘는 가만히 있고 공급만 증가했어요 그럼 공급곡선이 우츠로 가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있는 균형점이 여기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은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가만히 있는 수요곡선이 완전 탄력이니까 언제나 가격이 일정하죠 얘가 이 완전 탄력이란 곡선은 무조건 무조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가격이 일정하다 보니까 공급이 증가해서 균형점이 이동했다 하더라도 양만 변하는 거지 가격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양이 증가 가격은 일정 이렇게 표현할 거고 마찬가지로 얘가 공급곡선이라고 해보죠 수요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수요가 만약에 증가해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여기는 균형점이 여기로 갔을 거예요 자 그렇을 때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니까 양이 일정하죠 여기 공급은 가만히 있고 수요만 증가했을 때 수요가 증가하면 양은 변하지 않고 가격만 올라갔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무조건 결론적으로 완전 비탄력이 가만히 있으면 얘는 무조건 양은 일정하다는 얘기고 완전 탄력 곡선이면 무조건 가격이 일정하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균형점이 이동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풀어낸다라면 한번 보죠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이고 완전 비 내린다 수직선 딱 기억해놔야 되고 수직선이면 항상 양이 일정하다 양이 일정하다 양이 불변이다 양이 변함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함수식은 q는 숫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완전 비탄력이죠 완전 탄력은 이렇게 해석할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균형점 이동해서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해석할 때 수요는 완전 탄력적이다라면 수평선인 거죠 수평선인데 얘가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증가했다 감수했다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수평선 가만히 있고 공급이 증가했다 공급 곡선만 오른쪽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수평선으로 가만히 있으니까 무조건 뭐가 일정? 가격이 일정해요 무조건 완전 탄력은 그래서 얘가 가격은 일정하게 결정하고 나머지 양을 변화시키는 건 변한 거에 의해서 양이 결정된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 한번 보죠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이고 공급이 감수하는 경우라고 나왔는데 완전 비탄력이면 완전 비 내린다 수직선이죠 그러니까 수요는 수직선이고 얘가 증가했다 감수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수직선 가만히 있고 얘 공급만 감수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가만히 있으니까 무조건 양은 일정일 거예요 수직선이니까 그래서 얘가 결정하는 건 양은 일정하고 다른 거 가격을 변화시킨 거 이제 변한 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공급 감수니까 귀해지겠죠 물건이 그래서 가격은 상승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에 대한 내용이었고 문제 한번 보죠 오늘은 이론 정리를 다 끝내고 한 시간 문제 한 시간 이론 정리 이렇게 하려다가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바로 그냥 진도가 어디까지 나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용 정리하고 문제 바로 풀고 다음 주부터는 이론 정리 쭉 하고 문제 풀고 그대로 진행할 거니까 문제 보죠 52페이지 살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없어요 더 쉴 수 있으면 더 쉬고 싶었는데 어떻게 생각 보죠 52페이지 균형점의 이동인데 1번에 보니까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라고 나왔어요 수평선이면 무슨 곡선? 완전 탄력이죠 완전 탄력인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 이라고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수평선이 움직였다는 말이 없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완전 탄력이고 얘가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는 완전 탄력이니까 우리가 수평선을 생각할 때 뭐가 변하지 않는다? 가격이죠 올라가는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격은 뭐하고? 일정하고 라고 나와야죠 하락이 아니라 완전 탄력이니까 가격은 일정하고 공급 증가하니까 여기에서 양은 뭐한다? 증가 이렇게 나와야죠 둘 다 틀렸네요 두 번째 보니까 수요 감소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이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공급은 변했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수직선 가만히 있고 수요만 감소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완전 비탄력이니까 뭐가 일정? 양이 일정하죠 그래서 무조건 양은 일정하다 줄어들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건 완벽한 정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장이 맞았냐 틀렸냐만 해석하는 거죠 완전 비탄력이니까 양은 일정하죠 변하지 않는 거죠 감소도 안 되고 증가도 안 된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는다 맞는 얘기예요 증가되거나 변하지 않는다 변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수요 감소니까 이제 그럼 얘에 의해서 가격 결정될 건데 수요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할 거예요 얘가 틀렸네요 상승이 아니라 세 번째 보니까 수요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크게 나타났대요 그러면 변화폭이 주어졌으니까 작게 변한 건 볼 필요가 없고 얘는 볼 필요가 없고 수요 증가 크게 변한 거에 의해서 결정될 거니까 증가하면 양은 증가하죠 그래서 양은 증가라고 나와야 되고 가격은 상승 이렇게 나와야죠 가격은 상승 양은 증가 4번에 보니까 수요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둘 다 변했는데 이걸로 끝났어요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죠 그럼 머릿속에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을 거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하니까 양은 둘 다 증가시켰죠 그래서 양은 증가하고 양은 증가라고 할 수 있을 건데 가격은 알 수 없다죠 알 수 없대요 알 수 없다는 얘기는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변함 없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경우가 될 수도 있다 알 수 없다 해요 균형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이게 알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수요 증가가 더 크게 변했다고 한다면 가격은 상승할 거고 공급 증가가 더 크게 변했다면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똑같이 변했다면 가격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승한다 하락한다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건 아직은 알 수 없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오른 건 4번이 오른 지문이에요 문장이 조금 어렵게 나왔죠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했을 때 양은 둘 다 증가시키니까 양은 증가하겠지만 가격은 알 수 없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 알 수 없다는 말이 수요와 공급의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는 순간은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된 거다 이런 시험 지문이 우리 실제 나왔어요 시험 문제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다 5번에 보니까 건축비가 상승하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이라고 나왔는데 한번 보죠 이 지문은 어떤 건지 건축비가 상승하고 라고 나왔대요 인구가 증가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균형가격의 변화는 어쩌고 어쩌고 나왔는데 이건 균형점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할 때 건축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건 수요 얘기예요 공급 얘기예요 공급 얘기예요 그래서 공급의 변화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건축비가 올랐으니까 공급이 증가될까요? 감소할까요? 예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비가 올랐으니까 공급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감소될 거고 그래서 공급 감소라는 말 대신에 원인 하나 준 거예요 건축비가 상승하고 인구가 증가하면 이건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우리가 사람 얘기하면 무조건 사람은 소비생활을 하면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소비자예요 무조건 사람이 모두 다 공급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업자나 또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급자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공급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공급자는 무조건 공급자라는 말을 써야 되고 소비자는 다른 소비자라는 말을 안 써도 사람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한다는 건 인구는 소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말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조건은 공급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는 없죠 그러면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을 건데 감소니까 양 감소하고 증가니까 양 증가죠 양은 알 수 없다 되겠네요 그래서 양은 알 수 없다라고 나와야 되고 가격을 한번 따져본다면 공급 감소면 가격은 상승 수요 증가하면 가격 상승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른 건 4번이 오른 지문이고 좀 어렵게 표현된 거예요 15번 보죠 수요 곡선이 일정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이라고 나왔는데 수요가 가만히 있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만히 있는 건 볼 필요가 없고 변하는 거에 의해 결정되겠네요 증가하면 양은 증가 맞고 가격은 하락되겠죠 두 번째 보니까 수요 증가폭이 공급 감소폭보다 큰 경우 큰 경우니까 이렇게 부등호 체크하고 작은 건 볼 필요가 없고 크게 변하는 거에 결정되죠 증가하면 양 증가 수요 증가니까 가격은 상승 가격은 상승 양 증가 맞고 수요의 감소보다 공급의 증가가 큰 경우니까 역시 이렇게 부등호 체크하고 작게 변한 건 볼 필요 없고 감소면 양 감소 수요 감소니까 가격은 하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은 감소니까 감소라고 나와야 되고 가격은 하락 얘는 맞네요 얘가 틀렸고 3번이 틀린 거고 둘 다 변했을 때 변화폭이 주어지면 크게 변한 것만 판단한다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고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감소폭이 똑같다라면 이라고 나왔으니까 동일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부등호 체크하고 이 꼴로 증가하면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니까 양 증가 양 감소면 양은 변함없다죠 양 증가한 만큼 양이 감소할 거니까 양은 변함없다 일정하다 불변이다 가격은 수요 증가의 상승 공급 감소의 상승이 가격은 둘 다 상승시키니까 가격은 상승했을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고 5번에 보니까 수요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 모두 증가했는데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겠네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하면 양은 증가 가격은 알 수 없다죠 수요 증가에서 가격이 오를 거고 공급 증가면 가격을 내릴 건데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알 수 없다 가격은 설명이 틀렸다고요? 아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죄송해요 일단 5번 먼저 보고 양은 둘 다 증가고 가격은 알 수 없다 돼야죠 수요 감소보다 공급의 증가가 큰 경우니까 옛 따져야죠 증가하면 양 증가 공급 증가니까 가격은 하락 맞네요 오늘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5번이 틀린 거죠 둘 다 변했는데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16번에 보죠 요즘 나오는 유형의 문제인데 보니까 아파트 시장에서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모두 몇 개냐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가격을 변화시키는 건 수요도 있고 공급도 있겠죠 우리가 따져봐야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건 아파트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몇 개냐 요인이 몇 개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되려면 여기에서 수요나 공급이 변할 때 수요나 공급을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건데 가격이 하락하려면 일단 수요로 따져본다면 수요는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감소해야죠 수요가 감소하면 이후에 가격은 하락할 거예요 공급이라고 한다면 공급은 어떻게 돼야 돼요? 증가죠 공급이 증가하면 물량이 많아져서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원인은 수요와 공급 둘 중에 여기서 보니까 하나가 변할 때 다른 조건은 모두 일정하다 동일하다라고 나왔으니까 하나에 의해서만 변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인 중에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있다라면 수요에 감소를 일으키거나 또는 공급을 변화시킨다면 공급에 증가를 일으키는 거 이걸 찾아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 감소를 일으키는 원인은 몇 개고 공급 증가를 일으키는 원인은 몇 개냐 이렇게 따져본다는 얘기인데 한번 이제 수요와 공급을 나눠보죠 건축, 생산기술, 공급자수, 생산재 또는 원자재 이런 거 나오면 공급과만 관련인 거죠 공급과만 관련인 거 한번 찾아보면 일단 여기 보니까 건설이라고 나왔어요 건설 그다음에 공급자수라고 나왔고 여기 건설이라고 나왔으니까 지금 빨간색 3개는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에요 공급 자 보죠 건설 노동자 임금이 올라갔대요 그럼 공급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죠 그러면 공급의 감소를 일으키는 요인일 거고 공급의 감소 여기 보니까 공급자수가 증가하면 공급의 증가를 일으키는 요인일 거고 그다음에 아파트 건설용 토지 가격이 올랐으니까 공급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래서 얘는 공급의 감소를 일으키는 요인이다 자 보니까 건설 나왔고 건설 나왔고 공급자수 나왔으니까 이 세 가지는 공급에 대한 얘기고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수요에 대한 얘기를 건데 보죠 자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라고 나왔어요 자 이 주택을 안 샀다는 얘기죠 이 주택은 아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와 대체관계인 재화에 주택을 안 샀다는 얘기에요 근데 우리가 대체제는 살 때 안 사거나 안 살 때 사는 재화죠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보면 이 주택을 안 샀으니까 아파트를 산다 안 산다 얘를 안 샀으니까 아파트를 산다죠 그러면 아파트에 수요가 뭐한다 증가 아파트에 수요 증가의 요인을 얘기하는 거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에 증가 이렇게 얘기할 거고 선호도가 증가하면 수요에 증가하죠 이렇게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이 문제의 포인트는 아파트의 가격을 변화시키는 건 수요도 될 수 있고 공급도 될 수 있다 일단 6개 중에 공급과 관련되어야 되면 건설, 건축, 생산 기술 생산이라는 말 건설, 건축이라는 말 그 다음에 원자재 원자재는 공급과만 관련된 거예요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건 다 공급과만 관련 있다 뭐 딱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상시적으로 충분히 해석 가능한 얘기니까 생산이라는 말 건설, 건축, 공급자 수, 원자재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해야 되는 건 공급을 증가시키거나 이거 하나죠 공급을 증가시키거나 수요를 감소시키는 거 수요 감소시키는 건 없네요 답이 하나야? 답 나올 때마다 조금 불안해요 왠지 실수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시작을 해줘요 그렇죠 자, 빨간색 공급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노란색 수요인데 얘가 수요 주택을 안 샀으니까 아파트를 산다죠 대체제는 안 살 때 사는 거 그러니까 아파트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고 소득 증가면 수요 증가 선호도 증가면 수요 증가 답은 한 개고 자, 18번 보죠 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할 경우라고 나왔네요 자, 수요는 완전 탄력이니까 수평선인데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수평선 가만히 있고 그러면 우리가 가격은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거고 자, 공급 증가니까 자, 완전 탄력이니까 가격은 일정하니까 여기서 가격은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일정하고 불변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공급 증가에 의해서 양은 증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다라고 나온다면 수직선은 완전 비탄력이죠 완전 비탄력 공급이 증가하면 자, 그러면 얘가 수직선이니까 우리가 양은 일정한 거죠 그래서 쭉 해서 양은 변하지 않고 맞고 공급 증가하면 이제 가격은 하락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폭이 같다면 폭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수요 증가, 공급 증가하면 증가니까 양 증가, 얘도 양 증가 양은 증가 양은 증가하고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수요 증가에서 상승 공급 증가에서 하락이니까 가격은 일정 가격은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맞네요 자, 4번에 보니까 수요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고 동시에 감소... 뭐 틀렸어? 왜 또 말이 분위기가? 수요 증가하면 가격 상승 공급 증가하면 가격 하락이니까 가격은 불변 맞고 자, 동시에 감소했는데 수요의 감소 폭이 공급의 감소 폭보다 더 큰 경우라고 나왔어요 예, 수요 감소 폭이 공급의 감소 보다 큰 경우 그러면 크게 변한 것만 따질 거니까 감소면 양은 감소 수요 감소면 가격은 하락 가격 하락 맞고 자, 5번에 수요 증가, 공급 감소 폭이 같다면 이라고 나왔네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의 폭이 같다면 양 증가, 양 감소인데 양이 증가한 만큼 감소했으니까 양은 일정이죠 양은 불변 양은 알 수 없다가 아니라 일정하다, 불변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일정, 불변 변함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둘 다 가격을 상승시키는 거니까 얘는 맞고 5번이 틀렸네요 알 수 없다는 말은 변화 폭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얘기고 얘는 변화 폭이 주어졌어요 폭이 같다라고 가격과 양을 다 알 수 있고 폭이 똑같으니까 양 증가, 양 감소만큼이 똑같이 놓았으면 양은 일정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죠 5번이 틀렸고 자, 20번 보죠 계산 문제인데 자, 우리 이제 균형점의 이동의 계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잘할 수 있어야죠 연습해놔야죠 자, 공급함수가 Q는 2P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수요함수가 Q는 1200-2P에서 Q는 1500-P로 변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얘가 공급이고 얘가 수요라고 나왔을 때 공급은 변했다는 얘기가 없고 수요만 변했어요 자, 그러면 공급은 여전히 여기서도 Q는 2P로 변함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균형이 있을 거고 여기서도 균형이 있을 거예요 균형일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떻다? 같다죠 균형이란 말은 같다란 말과 똑같아요 그러면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을 거니까 여기 있는 건 얘와 같고 여기 있는 건 얘와 같는데 얘 같으니까 얘와 얘도 같다라고 놓을 수 있겠죠 아무 때나 같다라고 놓을 수 없어요 뭐 할 때만? 균형일 때만이에요 균형일 때 균형이라면 이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자, 2P는 1200 마이너스 2P와 똑같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얘와 얘가 같다 그럼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바뀌니까 4P는 1200 그럼 P는 300 그냥 가격이 아니라 언제 가격이에요? 균형일 때 가격이니까 균형 가격이 300이라고 얘기할 거고 여기다가 균형 가격 300일 때 균형 가격일 때 양을 뭐라고 한다? 균형량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300을 대입하면 균형량은 600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서도 균형이 있을 수 있겠죠 수요 곡선이 움직였으니까 새로운 균형점으로 갔을 거고 그럼 균형일 때면 얘도 균형이라고 가정한다면 같을 거고 얘와 얘가 같을 거니까 2P는 1500 마이너스 P 넘기면 3P는 1500 그러면 P는 500이죠 얘도 가격인데 균형일 때 가격이죠 그럼 균형 가격은 500이고 여기에 500을 균형 가격 대입할 때 나오는 양을 뭐라고? 균형 양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균형 양은 1000 그래서 균형 가격은 200이 상승했고 균형 양은 400이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결론은 사실 보니까 가격 상승 양 증가라는 건 이 문제에 보면 사실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건 균형점의 이동이었어요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공급 곡선은 가만히 있다라고 나온 거고 수요 곡선이 여기에서 이렇게 변했을 때 아마 이 함수식을 우리가 표현해 보면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했을 거예요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했을 때 여기 있는 균형 가격과 균형 양 여기 있는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어떻게 변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로 갔으니까 올라갔으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 갔으니까 균형 양은 증가라고 표현한 거예요 계산했을 때 얼마 변했는지 우리가 계산해 본 거예요 가격은 200이 상승했고 양은 400이 증가했더라를 계산해 본 거고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게 이거죠 균형점의 이동 이걸 한번 계산 문제로 풀어 본 거고 23번 보죠 중요한 문제죠 23번에 보니까 수요 암수가 이렇게 나왔고 공급 암수가 P는 200 P는 300으로 변할 경우 균형 양의 변화는 어떻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급 암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P는 200에서 P는 300으로 변할 경우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암수가 독특하잖아요 P는 숫자로 끝났네요 PQ 같이 나온 게 아니라 P는 숫자니까 이건 무슨 곡선이다? 완전 탄력적이죠 이거의 뜻은 뭐예요? P는 언제나 200으로 일정하다 얘는 P는 언제나 300으로 일정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수요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수요 곡선은 가만히 있는 거죠 이 곡선이 뭐 다른 데로 변했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수요는 이렇게 있는데 수요는 수요 암수가 이렇게 있는데 공급 암수가 P는 200짜리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수평선이죠 가격 200으로 일정한 거 이렇게 됐을 때 얘가 200인데 이걸 함수식은 P는 200짜리의 공급 암수가 있었는데 얘가 변했다 얼마짜리로 P는 300짜리로 P는 300짜리로 이렇게 변했을 때 여기 있는 게 여기로 갔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점 이동은 어떻게 변했을 거냐라고 묻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니은을 보니까 공급 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뭐냐라고 보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수평선이니까 그러면 가격에 얘와 이 곡선은 완전 탄력적이고 그러면 균형일 때 가격은 이때 균형일 때 가격은 얼마예요? 200 여기일 때 균형일 때 가격은 3배 균형량은 수요 암수가 이렇게 됐으니까 1번이 2번 됐다라면 이렇게 갔겠네요 양은 감소 이렇게 됐겠죠 근데 사실 보기에서 보니까 감소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걸 찾을 수도 있을 거고 한번 계산 한번 해보죠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수요는 Q는 800-2P였고 그 다음에 공급은 P는 200에서 P는 300으로 변했다 근데 수요가 변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럼 여전히 수요는 여기서 Q는 800-2P였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균형이 있을 거고 여기에 균형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무조건 우리가 해석해 볼 때 만약에 P는 200이라는 함수가 있었을 때 이게 공급함수인데 수요가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기든지 간에 균형일 때의 가격은 얼마예요? 200이죠 얘가 만약에 P는 200이라는 완전 탄력함수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무조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균형 가격은 무조건 200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가 해석해 볼 걸 해석해 보는 건 공급함수가 완전 탄력이니까 얘는 무조건 가격은 200일 수밖에 없고 균형일 때도 가격이 얼마다? 200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균형이라고 한다라면 균형 가격은 얼마라고 본다? 200이라고 보는 거예요 얘는 200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200을 대입한다라면 이때 나오는 양을 뭐라고 한다? 균형 양 대입할 게 그리고 P는 200밖에 없으니까 P200밖에 대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2 곱하기 200은 400이니까 이때 양은 400 이렇게 얘기할 거고 자 얘기도 마찬가지로 균형이라면 얘는 언제나 균형일 때도 가격이 300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 균형, 이 P를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균형 가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30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이 Q값이 200인데 이걸 균형 양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첫 번째 이 함수가 P는 숫자라고 쓴 함수가 완전 탄력적인지를 아느냐를 묻는 게 첫 번째 이게 반절 이상을 해결하는 게 이거였어요 P는 숫자 나오면 이건 완전 탄력적인 함수고 그 다음에 수요는 가만히 있을 때 이거 해석하는 거예요 수요 가만히 있을 때 P는 200짜리가 P는 300으로 변했을 때 이제 균형 가격은 딱딱 200, 300 정해져 있는데 양이 얼마나 변했겠냐를 묻는 거니까 양은 감소를 해석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음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걸로 한번 바꿔보죠 이게 만약에 P가 아니라 Q라고 나왔다 해보죠 Q라고 이렇게 Q라고 P가 아니라 Q라고 나왔을 때 그러면 수요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공급함수가 Q는 200에서 무슨 선? Q는 200이니까 수직선이죠 이렇게 됐을 때 얘가 200이라고 나왔을 때 Q는 200짜리가 얼마로 바뀌었다? Q는 300짜리로 이렇게 변했다 Q는 300짜리로 변했을 때 우리가 공급함수 이렇게 수직선이니까 얘는 무슨 함수? 완전 비탄력을 얘기하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우리가 양은 200에 300으로 무조건 변한 거고 가격은 내려갔죠 그래서 물어볼 때는 가격이 얼마 변했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가격은 이렇게 하락했을 거다라고 찾으면 될 거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에서 Q는 800-2P니까 여기에다가 균형량 200을 대입했을 때 여기에 20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P값이 균형 가격일 거고 여기에 300 대입해서 나오는 P값이 균형 가격일 거예요 균형 가격도 해석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문제는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을 해석하는 문제일 거고 25번 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배웠는데 개별함수와 시장함수의 차이에서 수요자 한 사람 한 사람의 A의 수요함수를 A의 개별 수요함수 B의 한 사람의 수요함수를 B의 개별함수 얘를 합치면 A와 B가 있는 시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시장 수요함수라고 했었고 자 그러면 A거와 B거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함수를 합치면 시장함수가 될 때 곡선은 세워진다 누워진다 누워진다 그랬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곡선은 누워진다 그럼 탄력성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세워지면 비탄력 누워지면 탄력죠 세워지면 비 내린다 이렇게 해석했던 거죠 그래서 개별함수를 합쳐서 시장함수가 될 때는 무조건 곡선이 완만해진다 탄력성이 커진다 이때 합친 건 가격을 합친 거예요 양을 합친 거예요 양을 합친 거예요 양의 합이었고 우리가 세로축을 P, 가로축을 Q라고 했을 때 양을 합쳤다는 걸 무슨 합이다? 수평적 합이다 수평적 합이라는 말을 학자들은 쓴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함수가 있었을 때 이런 함수가 만약에 P는 100-EQ라고 했을 때 만약에 2배가 많아질 때의 시장함수가 얼마냐라고 한다면 2배 많아지면 얼마를 곱한다?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어디에? Q에 이거 외워놔야죠 2배 많아질 때 2분의 1을 Q에 곱한다 3배 많아지면 3분의 1을 Q에 곱한다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여기에 2분의 1을 곱한다는 거죠 2배가 많아졌으니까 그럼 여기에 2분의 1을 곱한다면 새로운 시장함수는 P는 100-Q 이렇게 쓰겠네요 이런 내용이었죠 그럼 보죠 개별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함수를 가질 때 수요자 수가 5배가 되는 경우와 10배가 되는 경우 이렇게 각각의 시장함수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5배 많아지면 얼마를 곱해요? 5분의 1을 어디에? Q에 Q에 5분의 1을 곱한다 그럼 여기죠 여기 여기 20Q에다가 5분의 1을 곱하면 얼마? 4 되겠네요 P는 300-4Q 이렇게 쓰면 될 거고 10배 많아지면 10분의 1을 어디에 곱한다? Q에 곱한다 그럼 여기에 10분의 1을 곱하면 2 되겠네요 P는 300-2Q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M이라는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시장함수에 우리가 수요량을 M, QM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기억해놔야죠 개별함수를 시장함수로 바꿀 때 M배 많아지면 M분의 1을 어디에? Q에 곱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쉬었다가 탄력성 보죠 M folks н c c c c 감사합니다.